지금 들어오세요 아이고 집이다 아이고 일단 아 너무 더러운데 지금 물 끌까? 늘 이렇게 늘어져 있는 소파입니다 자 여기선 밥도 먹고 부엌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소리 있네 다시 공개를 공신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고마웠던 거를 까먹을까봐 이렇게 막 플라스틱 그릇 다이어트 싶어서 김이 들어있어요 제 방입니다 제 잠옷이에요 오늘 입구나 집에서 입는 잠옷인데 잠을 했을 때는 처음으로 입겠네요 오늘 저랑 맨날 잠을 갇히잖아요 아이이고요 꽝 꽝 꽝 상태가 어머어머어머 꽝 상태가 흐흐흠 아흐흠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흫흐흫 큰일나 큰일나 캡팽 번개요 아이씨 안 돼야! 안 돼야! 안 돼야!